네, 들으신 대로 당장 내일부터 리콜 대상인 BMW 차량 가운데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차량들, 대략 2만 7천여 대가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운행 정지 대상 차량들에 대한 렌터카 수급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당장 차주들은 불만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우영준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은 약 2만여 대. 국토교통부가 운행 정지 데드라인으로 정한 오늘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겁니다. BMW 코리아는 오늘까지 약 8만 5천 대의 진단을 마칠 계획이라며 휴일인 내일도 24시간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1월 20일 이후부터 리콜 작업이 들어가고 들어갈 동안에도 같은 급을 주는 게 아니라 많이 아래에 있는 급을 빌려준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BMW 코리아는 고객들에게 약 5천여 대의 렌터카를 지급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BMW는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을 근거로 동급 차량에 대해 국산차를 렌터카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화재 사고의 원인인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 결함을 BMW가 지난해 3월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는 BMW가 자동차 부품 결함에 대해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운전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회사 임원들을 검찰에 형사고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우형준입니다.